내가 운오 가수님은 송해문화예술단의 강장님이시죠 우리야 세상살이 돌고 돌다가 다시 만난 그 사람 바쁘게 살다 보니 잊고 살았던 내 마음에 불씨를 쌓띄웠어 우리야 우리야 널 향한 뜨거운 사랑이 내 마음을 놀라 내 가슴을 놀라 넘김없이 다 태웠어 아아 어떻게 하나 당신이 책임져야 하니 내 마음을 놀라 내 가슴을 놀라 내 마음을 놀라 내 가슴을 놀라 다시 만난 그 사람 여기도 저길 봐도 너만 보이고 내 심장이 언제나 두근두근 우리야 우리야 너를 향한 두꺼운 사랑이 내 마음을 놀란 내 가슴을 놀란 넘김없이 다 태웠어 아아아아아아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이 제일 저양아지 내 마음을 놀란 내 가슴을 놀란 넘김없이 다 태웠어 아아아아아 어떻게 하나 당신이 책임져야 하나 당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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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모두 기억나 당신은